반갑습니다. 도원대군 이립역의 차은우씨가 지금 무대 앞에서 인사드립니다. 왼쪽에서부터 인사드립니다. 좋습니다. 가운데 가시고요. 자, 오른쪽 가십니다. 오른쪽 끝까지, 네. 손이 좀 어생한데요. 그렇죠.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마이크 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대상입니다. 오늘 비주얼 대상입니다. 얼굴 대상이시고, 그리고 또 프로그램 대상도 준비하고 있고, 또 베스트 1분 커플로 또 후보에 오르셨고,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만,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어, 네. 일단 너무 MBC 연기대상에 참석하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, 긴장이 되는데, 오늘 감사하고 잘 있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프로그램 통해서, 이 드라마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아주 특별했던 것 같은데요. 네, 네. 네. 소감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. 네. 신입사관 구혜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도 배우고, 시청자분들이랑 또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차은우가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차은우 씨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왼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막.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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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